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4일 채병옥의 섹트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로고도 제가 앞에 보여드렸지만 정말 유사하죠. 유사상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됐는데 그걸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제 34명 했는데 일본이 신현영 의사협회 전 대변인 겸 홍보이사 뭐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그 종편에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어제 23일 어제 오전 중에 공공보건의료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뭐 의료인을 추가 공모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와서 일본 1번이 된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 1번부터 이제 34번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는 앞부분 번호에 그 본인들하고 같이 하던 정당들이 있죠. 같이 하려고 하던 정당들. 이 정당들에서 2, 3명 2명 내지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앞번호에 배치를 하고 뒷번호는 그러니까 대략 한 10번 정도부터 뒷번호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겠다. 그래서 7명 정도를 더불어민주당이 의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러면 만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것은 이제 헛소리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물론 이 뚜껑도 오늘 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뭐 한둘 정도 빼놓고서야 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참여하기로 한 정당들이 4개가 있었죠. 가자환경당.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정당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1월달부터 2월 말 3월 초 뭐 이때 막 급조된 정당들이 급조되거나 아니면 합당하거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뭐 이런 4개의 정당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자환경당하고 가자평화인권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대표 시대전환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 이 두 사람만 비례대표 상위 승벌에 올려놓고요. 다른 사람은 다 배제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1번이 아까 신현영 전 의사협회 대변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김경만 중기중앙의 경제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 씨. 잘 아시지만 부천선 선고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동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부회장. 그 다음에 5번이 그러니까 1, 2, 3, 4번은 제가 보니까 원래 만약에 민주당 혼자 했더라도 충분히 비례대표 상위 승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당초 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했던 그 참여하는 정당들 그 정당들에게 상위 승벌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것은 5번부터입니다. 5번하고 6번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그 다음에 조정훈 시대전환 전 공동대표. 이 두 사람밖에 없고요. 다시 또 7번부터 뭐 윤미향 씨 뭐 등등 하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30번까지는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20명을 뽑아놨었습니다. 순번까지 다 정해놨었죠. 거기에 뭐 김홍걸 씨, DJ의 삼남인 김홍걸 씨가 4번이었는데 순번까지 다 정해놨었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다 배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치했던 20명은 친문, 친조국 인사 일색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아예 자기네들이 추천했던 그런 인물들이 배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죠. 최백은 건국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자 추천한 정당이 다 그런데 양해를 했다. 그런데 양해는 또 무슨 양해입니까. 당장 성명들이 나왔습니다. 가자환경당에서는 우리가 이 비례연합정당에 같이 한다는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줄 알았더니 파트너가 아니라 일방적인 심사 대상이었다. 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표현했고요.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가자평화인권당도 성명을 내고 가자평화인권당의 대표가 최용상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최용상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과거의 사진이 한 번 찍혔다는 이유로 이유로 배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베 일본 총리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가자평화인권당은 원래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그 유족들 중심으로 해서 그 무슨 인권정당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 인권정당이 다른 당하고 합당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평화인권당한테 가장 나쁜 적은 아베 일본 총리인 셈이었는데 그 아베 일본 총리보다 더 나쁜 짓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 여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결국 만약에 이런 걸 가정을 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을 했다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1, 2, 3, 4번까지 그러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빼놓고 그 앞까지 이 사람들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충분히 영입할 수 있고 비례대표 명단 앞순위에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앞에 나오는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혼자 한 것이나 아니면 뭐 사계정당하고 연합해서 한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고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다. 비례정당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인데 그 제 말이 제 설명이 별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명단은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든 것이다. 로고가 아주 유사하고 혼동하기 쉽게 그렇게 생긴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문친조국 인사 1세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물론 한 6번 조정훈 시대전환 전 대표 전 공동대표까지는 뭐 이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11번부터 20번 30번까지는 물론 전원 친문친조국 인사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래 11번부터 해가지고 후순위에 7명 정도를 확보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또 헌시작처럼 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1번부터 30번까지를 전부 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확정해놓은 순본대로 비례대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번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 여론조사대로라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대로라면 대략 한 20번까지 정도가 당선 가능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번까지 가요. 그런데 이게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캡이 30석까지 아닙니까? 30석, 이게 원래 총 비례대표가 47석인데 그중에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배분을 하고 17석은 일반 비례대표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뿐만 아니고 일반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이것도 배분 대상에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20석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해놨던 비례대표 그 순번, 비례대표 번호 이것이 11번부터 해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최대 15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개의 의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초에 7개의 의석 정도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공수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그러면 11번부터 예를 들어서 25번까지 당선이 된다고 할 경우에 전부 다 친문, 친조국 인사가 대부분인 그런 명단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당 득표의 득표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친문, 친조국 인사들이 지역구 공천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비례대표 공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딱 프레임을 작동하기에 좋은 상황인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명단을 보고 나서 또는 이 소동을 보고 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여러 가지 발언과 행태들이 또 한 번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찬 대표가 지난 13일 날 얘기한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더불어시민당이나 아니면 미래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꼼수, 덕꼼수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더불어시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미래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은 처음부터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예고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미래한국당에서 예고를 안 해도 미래통합당에서 예고를 안 해도 저희도 이미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제가 황태순TV에서 비례한국당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유튜브를 한 게 작년 8월입니다. 이미 그 전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다 파다하게 선거법 강행 처리하면 비례한국당 나온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몰랐을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럼 왜 침묵했느냐 그때는 공수처를 통과시키려는 그 욕심 하나에 정의당을 꼬드겨야 되니까 정의당에 미끼를 던졌는데 정의당이 이 선거법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지금 어된 거죠. 어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무슨 이 소동의 진원지가 미래한국당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소동의 진원지는요 바로 선거법 강행 처리에 있습니다. 선거법 강행 처리 제가 정당사상 최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시면 1988년 3월 6일에 한 번 선거법 강행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행 처리는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강행 처리한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당시에 노태우 정권과 YS, DJ 다 합의한 소선거 우제로 이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선거법의 큰 틀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은 자꾸 가고 왜냐하면 선거는 4월인데 3월까지 계속해서 야당들이 이 선거법 처리를 안 해주니까 민정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지 내용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제1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마치 이거의 원인이 지금 미래 한국당, 미래통합당에 있는 양 국민들 앞에 호도하는 것 이런 내용에 속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사태를 오늘 바로 봐야 된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태를 바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관웅클럽 토론회에서 19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영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면서 공동의 자성위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거는 결국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아니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선거법 강행 처리할 때 국무총리였는데 강행 처리하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까? 정치부 기자 출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 했으면서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제3자처럼 얘기합니다. 공동의 자성위에서 뭘 공동을 자성합니까? 공동 자성할 일 없습니다. 선거법 강행 처리만 없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지 왜 공동 자성을 한다는 식으로 물귀신 작전을 펩니까?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뭔가를 같이 반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려면 책임,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하는데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마치 지금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같은 반열에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 호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똑같다. 이거는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했던 바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